착한 오빠는 여자를 손가락 하나 까딱하게 하지 않는다 착한 오빠는 여자를 바람 맞히지 않는다 착한 오빠는 결코 밀당하지 않는다 착한 오빠는 여자를 울리지 않는다 착한 오빠는 지구를 메마르게 하지 않는다 지금 알파앤베리 워터리크림과 함께 러브디얼스 캠페인에 참여하면 저를 만나실 수 있어요 프리미엘의 알파앤베리 워터리크림이 지구까지 촉촉하게 지켜주고 있거든요 지금 착한 수분 워터리크림과 함께 피부도 촉촉하게 지구까지 촉촉하게 만들어보지 않을래요? 착한 수분 알파앤베리 워터리크림 프리메라